자 이메일은 한꺼번에 다 지우는 방법. 일단 이메일에서 지메일에서 인박스로 가야됩니다. 프라이였티 인박스는 안돼요. 인박스가 안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맨 밑으로 내려서 레이블 밑에 인박스가 보입니다. 자 인박스 떴어요 여기. 자 그러면은 모든 이메일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조금만 링크가 더 뜹니다. 지금 이메일이 8000개가 있는데 다 선택할 것인가. 지금 8000개가 다 선택되어 있어요.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은 8000개의 이메일이 다 지워집니다. 그래서 하나씩 클릭 안하셔도 되요.